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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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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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빨리 여기 좀 올라와봐. 나 좀 도와줘, 빨리. 어떻게 하려고. 빨리 비켜, 이거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빨리 좀 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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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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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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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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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이렇게 있어라, 괜찮아? 엄마, 우리 이제 죽는 거야? 죽기는 왜 죽어? 앉자. 어? 어? 당신의 소원? 어? 괜찮아? 네. 아휴, 이 씨발 진짜 가지가 산다, 정말. 거툼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따가 의사한테 가보자. 어? 어? 안 살 거야. 전기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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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선아 괜찮아.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해. 뭐가 안전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 다 죽은 거야? 아휴. 이거 진짜 폭탄이야? 진짜로 폭탄 터진 거 맞아? 아빠,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아,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잖아! 야, 지선아. 아휴. 아휴. 흥분하지 말고 진정을 좀 해봐, 어? 뭐가? 무슨 뜻이야? 이거 좀 읽어봐. 나도 와있어. 어? 또 어디다 놓고 왔지? 당신 맨날 그렇지 뭐. 어? 어? 왜? 어? 왜? 왜? 어, 온도 온 캐리어. 어? 왜 놓고 왔어?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서봐. 아휴, 씨. 정보해서 거짓말 하겠어? 핵 공격? 그럼... 정말 다 죽었다는 거야? 어? 나 정말 믿을 수가 없어. 허무해. 이렇게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게 어딨어? 야, 지선아. 끝나기는 뭐가 끝나. 2주 뒤면 학교도 갈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어.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엄마! 나 내 말 잘 들려? 응. 응. 잘 안 들리게. 어떻게 해? 우리는 괜찮아. 저기... 집 안에 있는 지혜실 안으로 들어왔어. 아휴, 정말 다행이다. 아휴, 다행이야. 나는 우리 아빠하고 정수동도 대피소만 해 들어왔어. 우리 가족 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저기... 거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 저기 필요한 거 다 챙겨 간 거야? 응. 엄마? 여기는... 전기도 다 나갔고... 아, 저기... 엄마! 저기, 잠깐만! 어?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 지선아! 할머니! 나 다리 다쳤어. 여... 예, 어머니. 저기, 그... 많이 놀라셨죠? 그... 지선이랑... 지선... 지선이랑... 지선이 엄마는 제가 잘... 예, 여보세요? 예, 잘 데리고 있... 여보세요? 끊어졌어? 아이씨... 안 돼, 이제는... 근데 이거... 핵폭탄 터지면 전화도 연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연결된 거지? 기지국 관제소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쩌다 됐을 수도 있지. 데이터도 만약을 대비해서 백업 해놓기도 하잖아. 우리도 그냥 지금 바로 대피사로 가면 안 돼? 깝깝해서 여기서 어떻게 그냥 있어? 아빠, 어떻게 좀 해봐. 지선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나가? 방사능이 다 깔렸을 텐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저기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도 대피소에 안전하게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2주만 잘 참아보자. 싫어! 싫다고! 이 안에 뭐가 있나 좀 살펴볼게. Ces 엔이치기 뭐야? 나 대학교 다닐 때 토익 공부할 때 쓰던 거 그거를 아직도 안 버렸어? 다닐 때 토익 공부할 때 쓰던 거 다닐 때 토익 공부할 때 쓰던 거 다닐 때 토익 공부할 때 쓰던 거 전화기는 되더니 왜 라디오는 안 되는 거야? 아, 몰라. 방송국이 완전히 파괴됐나 보지. 아, 몰라. 아, 몰라. 아빠. 응. 무슨 말 해? 뭐하고? 뭐 좀 말 없다고. 아,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 참. 그거 어렸을 때부터 너만 쓴 거야. 너밖에 쓴 사람 없어. 아빠. 왜? 둘. 아이고. 보지 마. 엄마도 진짜 보지 마. 야, 그거 하고 지선아 그 옆에 수채구멍에다 흘려서 버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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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니 차박이니 하면서 몇 백만 원어치 용품료를 잔뜩 사다가 온갖 설레가를 다 치더니만 정작 1년에 한두 번이나 갔나?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게 뭐 나 혼자 즐기려고 샀나? 당신이야 뭐, 맨날 혼자 즐기면서 살지 당신 여태까지 가족하고 여행 한번 가본 적 있어? 주말마다 골프나 치러 다니지 당신, 이제 그 가족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어, 강해시봐 나 다음 주말에 그 자율주행협회 임원사 대표들이랑 태국에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아이 씨, 그냥 안 되겠네 뭐? 골프? 진짜 씨, 골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다 와? 아휴, 누구는 뭐 한가한 줄 알아 나도 다음 주부터 공연연습 들어가야 돼 뭐 공연?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뭘 안 해? 맨날 내 얘기를 기꾸녕으로 흘려드리니까 기억을 못 하지 왜? 2주 전에 얘기했잖아 아휴, 왜 싫어 야, 도대체 가만 좀 해 못 먹었어, 얘기만 하면 못 먹었어 네 아빠가 맨날 쓸데없는 소리하니까 그렇지 아니, 내가 뭐? 아휴, 그만하자 이제 아휴, 그만하자 이제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아휴,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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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왜 그래? 아니, 며칠 있으면 우리 나갈 거긴 한데 아니, 물은 중요하잖아, 물 아껴야지 알았어, 알았으니까 2번만 봐줘 엄마, 너무 짜서 그래 아빠 말대로 아껴서 먹자 이만큼만 먹어 조절성이 없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누구 없어요?! seatbeltmeter 분석아! 저기 moderator, 나 왔어요! 나야, 미쳤엄마! 나야, 상미 엄마! 상미하고 상미네 엄마다! 쉿! 조용히! 혹시 아내 있으면 같이 좀 있을 수 있을까? 어휴, 내가 너무 무서워서 어쩌서 못 있겠지? 뭐야, 엄마? 빨리 열어주자. 잠깐만, 잠깐만! 안에 있으면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아빠, 진짜 이럴 거야? 이 사람 봐! 이 사람 봐! 안에 있으면! 나 안 열어줄 거야! 지선아, 아빠 여기 좀 들어봐. 아이고, 너무 하고!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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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라고! 놔! 그냥 내버려 둬! 가지마!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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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ine! 지선아! 지선아! 하지마! 빨리 wanna! 지선아! 빨리 다가! ck! 양해 주세요! 빨리 도대cot! 하지마! 난 도대 society! 도대체! 거봉피야, 거봉피. 뭐, 뭐라고? 낙진이랑 방사능이랑 먼지 같은 거 범벅돼서 내리는 시커먼 피라고. 입이 맞으면 그냥 죽는 거야. 이제 우리 나가고 싶어서 절대 못 나가. 지선아, 아빠가 민방위 훈련 예전에 갔을 때 히로시마 원자 폭탄 같은 거 터질 때 막 사람들 죽고 그런 동영상 봤거든. 근데 폭탄 터질 때 사람들이 뭐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낙진 같은 거. 그래, 방사능이 노출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기도 했었어. 좋아, 방사능이. 방사능이 그렇게 무서울 거야.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생민아, 엄마. 아빠가 못 빨리 열어줬으면 살 수 있었어. 지선아, 아빠가 방금 얘기했잖아. 밖에는 지금 방사능 범벅이라고. 됐어! 그래도 우리가 못 빨리 열어줬으면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작은 맨 사람이야? 지선아. 아빠는 맨날 자기밖에 모르지? 지선아. 지선아, 밖에 문 열면 우리 식구들 다 방사능 피폭돼서 죽는 거야. 어? 아빠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지선아. 저기, 아빠는 우리 가족 살리려고 그런 거야. 저기, 문자 받은 것처럼 2주 후에 반사능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 우리 그때 나가자. 2주 됐는데도 바깥사용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떡해? 그럼 2주 지나도 못 나가는 거 아냐? 줄이고 이한테서 바깥사용이 좋은 줄 어떻게 알아? 그때쯤이면은 방송국도 복구돼서 다 라디오도 나올 수도 있지. 아, 그리고 헤드폰 단단히 보면 되잖아. 야, 지선아! 제가 볼 때가 아니야, 지금이! 아, 지선아! 야, 지선아! 야, 지선아 괜찮아? 응? 우리 가족은 안전해, 지선아! 응?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보자고 좀! 괜찮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대피소에 계시잖아! 안전하실 거야! 아니, 모르겠어. 전화해볼래 할머니한테. 아, 지선아! 나중에! 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 지선아! 배터리 아껴야지! 아, 충전하건 되잖아! 뭐라고? 충전한다고! 야, 지금 정전된 거 안 보여? 충전을 어떻게 해! 아, 아줌마! 지금 겪는 일들이 다 꿈같아. 그래도 당신 말대로 무리해서 판교에 집 죽고 오길 다행이야. 이사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너무 끔찍해. 지선이 공부시키겠다고 대치동 갔을 때 거기 계속 있었어 봐. 아파트 값은 좀 올랐겠지만 우린 벌써 다 죽었어. 뭐, 괜찮아? 밤새 먼지를 많이 마셨나봐. 이제 괜찮아. 왜 안 먹어? 엄마! 아니,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아니, 저기 냄새 때문에 못 먹겠어. 알았어. 내가 이따가 어떻게 해볼게. 아, 씨. 잠깐만. 지선아. 야, 지선아. 우리가 벌써 5일째인데, 응? 생각보다 식량이 빨리 떨어지고 있어. 아껴 먹어야지. 좀 조심 좀 하자. 알았어.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그래. 그래, 좀 봐줘. 지선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럼 다음부터는 아빠가 떠나게 주든가. 야, 네가 애냐? 저거 전투기 소리지? 그런 거 같아. 어느 나라 전툴일까? 그건 모르지. 밖에 나가봐야 알지. 아, 진짜. 답답해 죽겠다. 자, 우선 저것부터 해결하자. 뭐해? 자, 얘 이름은 빵꾸 똥꾸야, 빵꾸 똥꾸. 야, 너는 빵꾸고 취하고 싶을 때만 갈 수 있어. 뭐야, 아빠. 아, 그리고 얘는 평상시에는 못 봐. 왜 내 걸 거기다 둬. 가릴 게 없잖아. 당신 몰랐지?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아니, 무슨 애가 코를 이렇게 굴라. 그나마, 표정기 하고 나서는 이는 안가네 그럼 오늘은 내가 저 구속에서 적게 으 으 자 지선아 니 차례야 아 쓰러질 것 같은데 나라한테 좀 져주면 안 돼 뭐 나는 그냥 한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으 으 씨 또 져네 난 머리가 나쁜가봐 미안해 아빠 머리 못 닮아서 지선아 원래 머리는 엄마를 닮는 거야 어머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농담이야 아니 지금 여기서 농담할 분위기야 아니 그럼 뭐 농담도 안하면 여기서 뭐해 아니 당신은 자기 딸이 뭘 못하면 꼭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그래 머리 나쁜게 내 탓인지 엄마 탓은 아니지 아유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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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모녀가 또 나를 공격하는구만 됐고 나 더이상 지루해서 못하고 있어 잠깐만 나 잘래 나도 잘래 빗정리는 당신이 해 좀 괜찮은 거 같야말나 너 이제 누가 공격 ocurrir 그렇게 한다고 그냥 장애호가 나와 고마워. 아 뭐야 아빠 왜 이렇게 대충해 언제는 웬 게임을 그렇게 키를 쓰고 하냐더니 그땐 그때고 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냐 야 지선아 좀 딴 게임 좀 개발해봐 봤지? 제지선 잘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게 자 아 깜짝이야 뭐야 아빠가 제일 놀래고 핵폭탄도 터진 줄 알았어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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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안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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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내 소리들려? 뭐라고? 두 분은 어떠셔... 엄마가 왜? 몸이 좀 안 좋다... 몸이 안 좋아? 잘 견디고 있어... 알았지? 우리가 금방 데리러 갈게... 저기 배터리 다르니까 전화기 꼭 꺼놓고 아빠 엄마 잘 부탁해 알았다 내일 12시에 다시 통화하자 12시? 알겠어 내일 12시에 다시 통화해 내가 전화할게 다시 통화하지마 잘 그리네 너 그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활 난다야 너 유치원 다닐 때 아빠한테 맨날 다이소들려서 그림책 사달라고 해서 사다주면 거기다 그렇게 맨날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그냥 기억도 안 나? 엄마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응? 아무것도 아니야 지선아 아빠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그려볼게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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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한테 하는 거야? 어, 조용히 좀 있어봐. 왜, 통화가 안 돼?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으실 거야. 지금 핵폭탄 터졌는데 전화가 정상적으로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 말이 제일 무책임한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으실 거라니. 당신은 꼭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자세한 사정도 잘 모르면서. 우리 점심시간 됐으니까 밥 먹자. 자, 오늘은 스팸 덮밥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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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지? 헬기래. 답답하다. 헬기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혹시... 혹시 99... 99... 이국총!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그렇게 한다고 라디오가 나와? 간다. 간거지? 물 어딨어? 저기... 자기야... 응. 나... 등이 간질간질한데... 벌레가 있나? 아, 뭔데? 벌레야? 벌레면 나 기겁한다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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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불!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불! 아유, 불! 미안해, 이거 괜히 물먹는다 이거 괜찮아, 지선아 이제 우리 이걸로 3일 버텨야 돼 지선아, 오늘은 이것만 마셔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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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네 당신 아빠가 한 건 했지 와 역시 완전 지하실을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아빠 파이팅 뭐야 나 놀린 거야? 한 컵 차는데 정확히 3시간 30분 걸리네 자 먼저 먹어봐 아니 아빠가 먼저 먹어봐 혹시 방사능에 오염되진 않았을까? 아이 괜찮을 거야 이 안에 맺혀진 이슬은 다 천장을 뚫고 들어온 습기라 천장 자체가 필터 역할을 한 거라고 그것도 뭐 삼투압 그런 거야? 그렇지 잘하네 빨리 먹어봐봐 어 괜찮네 괜찮네 자 지금 목 안 마른데? 아니 세수하라고 세수? 아이 나 군대에 있을 때 이 정도면 샤워도 했어 저 폭풍은? 나 어때? 그래 엄청 깨끗해졌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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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t 봐 doesn't matter Holly 바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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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루만 지나면 우리 나갈 수 있는거지? 응 하루만 참자 다들 고생했어 왜그래 죄송한아 배아파? 어 좀 아빠 왜? 어제 아빠가 주물을 마시고 이러는거 같애 아니 허가 당신 지선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빠 소리 듣지마 알았어 알았어 조선인민군은 남조선 괴뢰정부의 주요 시설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격을 진행하였으며 남조선 괴뢰군은 우리의 무력으로 완벽하게 일망사진되었다 현재 남조선 수도권 전역은 조선인민군의 군정 통치하에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동의하지 말고 황석기 일상으로 노력을 지으셔야 라디오에서 지금 뭘 하는거야? 조선 남조선은 참전한 기준을 받으며, 민수평양사령부 제출 안내를 수천으로 등록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보성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금일 정치국회의를 개최하고, 남조선은 지상상황을... 국민 여러분, 현재 방사능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핵폭발 원심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면, 야외 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 소량의 방사능이 여전히 조절할 가능성도 높은 타지입니다. 조선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유교 때처럼 여기를 북한이 점령했다는 거야?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가? 뭐가 맞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 아빠가 요러면 여기서 누가 알아?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아빠... 내일 나갈 거지? 그치? 안 나갈 거 아니지? 당연히 나가야지. 아빠! 아빠 안 나가도 난 내일 부족해 나간다. 나가야지. 생각해 봤는데... 우리 내일 안 나가면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밖의 상황이 좀 파악될 때까지만 더 버텨보자는 거지. 싫어! 아휴, 씨X... 나도 모르겠어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괜히 나갔다가 북한분한테 끌려가면 어떡하냐? 몰라. 난 내일 부족해 나가. 당신 생각은 어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당연히 나가야지. 아니 아까 라디오 못 들었어? 어? 지금 밖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당신이나 여기 있어. 나는 지선이랑 나갈 거니까. 아, 좀! 그럼 나가서 집 안에서만 있으면 되잖아. 난 여기서 1분도 못 있겠다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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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 그럼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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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일단 바깥 상황을 좀 지켜보자. Oops 괜찮겠지? hehehe 에이씨 죽어난 사람 내 안 가지지 우린 훈용의 몸을 맡긴다. 자, 나를 따라! 어, 잠깐. 왜? 우리 나가기 전에 셀카 하나 찍자. 응? 이것도 기념인데 사진 한 번 찍자. 나중에 인스타 올리게. 아, 참. 엄마, 핸드폰 좀. 하나, 둘, 셋. 자. 그럼, 가자. 뭐야. 아빠, 빨리 나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오지 마. 왜? 지선아. 아빠 날 들어. 지선아. 으악. 그 힘이. 그 힘이. 딸고기. 그 힘이. 다 대. 아아악! 다들 괜찮아?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자기야. 자기야 괜찮아? 안괜찮으니까. 지선아 좀 챙겨줘. 지선아.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전화해봐. 알았어, 엄마. 엄마, 할머니, 할머니 다 연락 안 받아. 이제 어떡해, 우리. 아빠, 말 좀 해봐. 우리 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아이, 진짜 답답해. 아무 말이나 좀 해봐. 아빠도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또 뭐가 터진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못 나가는 거지. 그럼 또 여기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데? 또 2주 동안 있어야 되는 거야? 아빠, 아빠 설마 또 나도 여기 있으라는 건 아니지? 못해. 난 절대 못해. 그럼 뭐 어떡해. 지금 바로 나가? 밖에는 지금 방사능 번복일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살려면은 여기서 2주 동안 살아야 돼. 여기서 2주 동안 버티는 방법밖에 더 있어? 됐어. 그럼 아빠, 나 여기 있어. 나 나갈래.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지선아, 그만해. 빨리 문 열어 달라고. 지선아. 빨리 열어 달라고. 다 그만둬. 그만 열어. 그만 열어. 내 애한테 승질을 내. 그러게. 지선이가 무슨 잘못이야. 다 당신이 문제지. 아니 그건 또 뭔 소리야? 2주 동안 더 있는다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세상 똑똑한 척 하면서 살았으니까 얘기해 보라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을 왜 줘? 이게 내 탓이야? 그럼 당신도 왜 연말이니까 당신도 책임져야겠네, 그럼. 야. 넌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탓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나를 공격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다 했잖아, 다. 나였으면 당신이랑 지선이? 벌써 다 죽었어. 뭐라고? 너 아니였으면 죽었을 거라고? 야, 이 나쁜 새끼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공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 지겹다, 지겨워. 당신이 나를 몰아세우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나 아니었으면, 나 아니었으면, 나 아니었으면, 나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어떻게 말려. 이런 물, 이런 물이 남아있어. 이렇게 해. 알았어. 잘나셨어. 대단하셔. 그래, 이제 뭐 어떻게 하는데. 그 개잘난 머리로 한번 얘기해 봐. 당신이 하다는 대로 할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아, 몰라. 모르는 건 어떻게 해. 모르는 건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도 그냥 다 죽자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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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아껴서 먹잖아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오늘은 안 먹을래 괜찮겠어 괜찮아 진짜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방식부터 얼른 한 숟갈 떠 아멘 선아 너도 먹어 안 먹어 먹어 먹어야 기운 차리지 안 먹는다고 어 왜 그래 몸이 불편해? 네 몸이 자꾸 가려워 몸이 가렵다고? 어 허리가 가려운데 두려워 한번 보자 두드러기가 난 것 같아 아토피같이 여기가 여기가 공기도 안 좋고 공판에도 있고 해서 그럴 거야 너무 가려워서 저랑 못 자겠다고 좀 참아봐 집에 스테로이드 얹고 있으니까 나가면 바로 발라줄게 그때가 언젠데? 언제 나가는데? 좀 있으면 나가겠지 좀 참아보자고 어떻게 참아 가렵다고 자꾸 굵으면 피부 덥나 가렵다고 자꾸 굵으면 피부 덥나 아 좀 참아보자고 아휴 그걸 물어보게 참아본거야 야 채지성 너 욕 좀 그만할래? 어쩌라고 지금 너만 힘들어? 진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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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L 춥고 쓱 너 너 나 감사합니다. 어? 오빠! 어? 거비! 거비! 저기! 저기! 벌레 아니야. 플리스 줘봐. 아니, 아니라니까. 줘보라고! 하... 등에 딱지 생기겠다. 딸. 뭐라도 먹어야지. 됐어. 그래도 너무 빈속이면 속 아파.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원래 내가 원래 호흡기가 안 좋잖아. 폐알량도 그렇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엄마가 열이 너무 많아. nenhuma. 흡... lovvm 엄마... 엄마가 괴팠로... 안갈대. 베тории 당연히ela. 하연아. nym alguien role. 하연아. 하연아. 하연아! 하연아. 하연아! 하연아! 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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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아 괜찮아? 지금 많이 아파? 너무 추워. 자기야. 어. 우리 엄마. 불안하셨으면 어떡하지. 엄마 왜 무서운 소리를 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너무 무서워. 하연아. 우리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여기 공기도 안 좋고 세균도 많아서 그냥 몸살 걸린 거야.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겠지? 그래. 그냥 몸살 난 거야. 자기야. 우리 며칠만 버텨보자. 어?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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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뜨겁네. 기선아 열을 낮추려면 몸을 차갑게 해야 되거든 근데? 아빠 좀 도와줘 어떻게? 엄마 윗도리 좀 벗겨줘 윗도리? 어 알았어 숙성한 disconnect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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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죽는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아니 재난영화같은거 보면 꼭 주인공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죽고 그러잖아 우리도 꼭 그런다 기선아 정신 차려 이거는 영화가 아니야 그치 이거 현실이지 현실 맞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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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자기야... 참따.. 엄마 와 이리 와.. 추워.. 지선아, 엄마 일어났어. 지선아, 우리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봐.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지? 무슨 소리야? 엄마 저렇게 추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 안 그래도 추워서 떨고 있는데 이렇게 부치리라는 게 맞는 거냐고. 엄마, 지금 열 올라 있는 거 안 보여? 열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빠, 엄마 이러다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걸로 안 죽어. 고열이라는 게 몸이 잘 견디고 있다는 증거야. 너네 엄마는 지금 잘 견디고 있어. 그렇게 맨날 맘대로 혼자 단정 찍지 좀 말고. 지금 좀 힘들어도 열을 내려야 몸 안에 있는 그 몸 온도를 매길 수가 있는 거라고. 안 되겠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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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뭐? 프레쉬 밧데리가 다 됐나 보다 Ul밤 유발 그노도 옆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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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있는 데부터 가보자 오케이 근데, 지선아 이번에는 셀카 안 찍어? 괜찮아, 안 찍을래 안 찍어도 돼? 응 줘봐, 아빠가 찍어줄게 아냐, 괜찮아 진짜 괜찮겠어? 응 저번에 찍은 걸로 퉁치자 자, 그럼 가자 어... 잠깐만 뭐 해? 사이에 있는 조 some of them 안 찍어? 뭐 해? 안 찍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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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